우리 몸을 곧게 세워주는 척추는 등 뒤에서 봤을 때는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척추가 S자 형태를 띄면서 좌우로 휘어지고 앞뒤로 굽어졌다면 의심해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측만증입니다. 척추측만증은 척추의 변형으로 골반이나 어깨의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측만증 환자의 절대다수가 청소년기 환자들인데 대부분이 특발성 척추측만증으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인 10세 전후에 시작해서 성장기에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척추의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주유의 장기를 압박해서 변형시키고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고 흉추가 심하게 휘어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곤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추는 몸의 중심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큰 만큼 잘못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이 있어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척추측만증은 아이들의 성장에 지장을 줄 뿐만이 아니라 심한 경우 심장과 폐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어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척추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측만증은 보통 정상보다 10도 이상 휘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휘어진 각도가 20도 미만이라면 특별한 치료 없이 관찰만 해도 되고 척추가 20에서 40도 정도로 휘어져 있고 성장이 아직 3,4년 남아있다면 보조기를 착용해야 더 이상 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고려하는 시기는 보조기 치료를 해도 측만증이 나빠지는 경우인데요. 성장계에 있는 아이들은 측만각이 40도가 넘는 경우이고요. 성장이 종료됐다면 측만각이 50도가 넘는 경우에 수술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척추측만증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척추가 휘어진 각도와 성장 속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측만증이 의심된다면 전문의의 진찰과 엑스레이 사진 촬영으로 측만증의 종류와 골격의 성숙 정도를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정치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측만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